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문다이가 경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서 아직까지도 강신업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문다이가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포털 라인에 섰습니다. 물론 일부러 포털 라인에 섰다 그것은 아니지만 결국 카메라에 잡힐 수밖에 없었고요.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문 씨는 출석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이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0일 분이죠.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말이죠.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오스멜을 잡은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는 이런 또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치료 수준이 0.08이라는 점에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 후에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쳤다고 하고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에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지만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내지는 특가법 위반으로 가지는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단 씨가 이렇게 사고 13일까지 시간을 끈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합의를 한 후에 나가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상해진단서가 제출이 되면 교통법이나 내지는 특가법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물밑으로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합의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좀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기사가 9일 날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문단 씨가 아주 만취였다. 눈이 감길 정도였다. 가서 얘기를 해도 혀가 꼬여서 말을 못했다. 이렇게 문단 씨에게 불리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가서야 이제 합의가 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합의를 놓고 아마 합의 금액을 놓고 실개의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아마 택시기사가 그렇다면 상해진단서를 끊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문단의 측에서 부랴부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때 이 피해 택시기사가 병원에 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적어도 많은 금액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줬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문단이가 이렇게 늦게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비난이 쇄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가라앉기를 바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서 좀 카메라에 안 잡힐까 이런 걸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장소를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런 어떤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했다고 보는데요. 또 하나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걸로 불기소가 되면서 민주당 측에서 이 불기소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탄핵하느니 어쩌고 그야말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사이에 이 틈을 탔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단이가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비난의 수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문단이가 술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날 보인 행태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남자들과 동석을 한다든지 남자도 또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라든지 또 1차 2차 3차를 또 계속 다닌다든지 내지는 길거리에서 누군가 남자하고 팔짱을 끼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남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라든지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애를 키우는 유부녀인데 밤에 이렇게 이태원 거리를 쓸고 다녔을까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라앉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오후에 출석을 함으로써 문단이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자 피해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동석한 남성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뭐냐 이 동석한 남자들이 혹시 음주 방조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원래가 이 음주운전을 조사하게 되면 어디에서 얼마의 술을 먹고 어디에서 얼마의 술을 먹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남자들의 신분도 밝혀지지 않겠는가. 동석한 남자들의 신분도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합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사실은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합의서를 이제 경찰에 제출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서를 오늘 제출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합의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오늘 이제 출석한 마당에 약물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주운전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그와 같이 인사불성이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물운전의 가능성이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동의를 받아서 머리카락을 조사한다든지 그런 조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상해진단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약물 가능성을 또 이제 좀 조사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여튼 문다혜 씨로서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 그야말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0.149라고 하는 것은 거의 거기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데 가서도 분명 사고가 났다. 택시기사도 얘기하기를 내 택시하고 부딪혔기를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이라도 쳤다면 어쩔 뻔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또 나오는 얘기는 문다혜의 이런 어떤 음주 행태로 봐서 평상시에도 음주운전을 많이 한 것 같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주 전과가 있는지 여부도 지금 궁금합니다. 우리가 문다혜 전과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음주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문다혜 씨는 이거 말고도 지금 또 전주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도 당했고 그리고 휴대폰도 또 포렌식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지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계기가 무엇인지 이것도 조사가 될 텐데 그것이 수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불만 때문이었는지 그건 조사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날 거기에 가게 된 경위나 계기 같은 것을 보게 될 텐데요. 불법 주차를 하고 7시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이태원 거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이냐. 또 나오는 얘기가 1시간 반 동안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이 포착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문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문다혜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문다혜에 대한 조사는 오늘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벌어질 겁니다.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정도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늦게까지 문다혜에 대한 수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석자에 대한 이름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술을 먹게 된 경유와 계기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인지 합의 금액은 얼마인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문다혜 오늘 출석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출석해서 사과 간단하게 기자들의 질문을 하고 바로 경찰서로 들어갔는데요. 문다혜 나올 때도 또 이제 아마 경찰들이 기다렸다가 그 장면을 포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나오는 소식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